자 반갑습니다 서수입니다 자 오늘의 메뉴는 콩국수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람설정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어 아.. 초콜릿 새콤달콤 아삭하고 맛있게 먹으면 맛있는데 소스로 만들어보세요 아삭하고 아삭하고 진짜 맛있어 아삭하고 맛있음 복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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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콤한 맛 너무 맛있어 매콤달콤해요 너무 맛있어 설탕 계란 또 먹살아몬드 음.. 정말 쫄깃하고 아, 이 소스는 아직도 맛있네요 그게 너무 맛있엉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어서 맛있을때 너무 맛있었어요 맛있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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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너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